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게 되네요 오늘 브이로그 와이로그의 주제는 글램핑입니다 오늘 이렇게 글램핑을 가게 된 스토리가 있는데 나중에 취미생활을 하나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캠핑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재환이 형한테 형 혹시 캠핑 같이 다닐 생각이 있냐 하니깐 재환이 형이 어 그래 같이 가자 캠핑 장비 같은 거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어 좋다 하고 그런데 캠핑을 가기 전에 한번 글램핑을 몇 번 가면서 캠핑의 그 재미를 먼저 들리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결해서 그래 글램핑 가자 하고 이제 또 멤버들 몇 명 같이 데려가려고 물어보고 오늘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세요? 희찬이 형이 자고 있는데 그래서 얼른 저도 준비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안 자 앉아요? 앉아야 돼요? 아니 뭐 찍고 있길래 파이팅 안녕 그러면은 재미있게 출발을 해볼까요? 야 랄루 롤루 야 근데 우리 고기는 먹나? 고기 먹어야지 고기 안 먹으면 내가 그럼 제가 모여볼게요 아니야 아니야 에이 고기는 여기 내 뒤에서 항상 구울걸? 아 고기는 뭐 그냥 불판 그릴 위에다가 세빈이 형도 푸는 데가 아니라 제가 세빈이 형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나 근데 부르면 힘들다 스스로 목숨을 하는 거야 나 스스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당신 때문에 지금 이게 몇 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죄송해요 왜 재단아 미안 재단이 형 죄송해요 배고파 죽겠다 진짜 짜장면 집은 없고 지금 장세이신 때문에 거의 한 2, 30분을 소개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어휴 난 못 산다지만 반인 길에 배고파서 밥 먹고 가려고요 장세이신 때문에 30분을 하게 했지만 아니 자기를 모르면 짜장면 집을 엄청 많이 들어낸 거 같아 맛있는 짜장면 집이 있다 해서 이상한 데 들어오는 거 같아 죄송합니다 고양이의 맛이 나는 거야 화장품에서 묍지 안หม perfume 앨범은 욕심 다먹었습니다 운동 고맙다 하낡이 부유 몸 ups 대략 평생 해외로 여기가 한번 출발고 여기를 야 언제 왔냐? 언제 다! 지금 모든 사람이 예배 오셨다고 하네 이야 벙글리니까 못하는데 2패래 2패 그랬나? 잘 나와 뒤에 3명 다 있는게 너무 터질거 같아 살려주세요 재현아 너무 살고싶어 이거 그냥 아우디 가면 될거 같은데 아우디? 어디? 아우디 가자 어 굿굿굿 요거 요거 이거 하나? 굿굿굿 나무정가락 샀고 선풍기 하나 사? 어 모기향 여기 다있네 모기향 사야돼 2개? 이거 10개 들어있어 10개 들어있어? 모기한번 아주 죽었다 모기들 정훈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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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훈이 티백으로 왔는데 티백으로 왔는데 야 이거 있네 하얀 이거 있네 이거는 너무 굵어잖아 너무 많아 아리 다르다 아리 다르다 아리 다르다 아리 다르다 요즘은 엠지샷이에요 이게 항공샷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아 그런거 아냐 체비장이 저기있네요 이거 튀게도 해야되고 그래서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어때요 형? 엠지샷 저희 무슨 하루 잠깐 놀러왔는데 영수증이 뭐 싸는거 없어? 박스 제조 들어갈게요 아 문 되게 들어가지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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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서주실래요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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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너무 이쁜데 하얀 하얀 거피 커피 수영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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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숙 먹자 했잖아 백숙 먹자 했잖아 백숙 먹자 가시죠 어? 내가 백숙먹자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백숙먹자 했잖아 백숙먹자 했잖아 아니 백숙 아까 밑에 오는 길에 백숙 많다 백숙 백숙먹자니까 백숙 백숙먹자 했잖아 백숙먹자 했잖아 백숙먹자 했잖아 세빈아 백숙 세빈씨 백숙먹자 했잖아 난 오리고기 먹을 건데? 다행히 난 오리고기야 나 미치겠다 아니 닭이 좋다니까 몸에 백숙먹자니까 백숙먹자 아 더워 이 오르막길을 어? 저거 뭐야? 안녕? 안녕? 나 녹았어 나 완전히 녹았어 나무꾼이세요? 네 지금 기분을 세 글자로 설명해주세요 세 글자? 빨리 계곡에 들어가고 싶다 세 글자요 이 사람아 빨개들 빨개 빠른데 야구가 아니고 싶어 빨개들이야? 세민이 형 빨리 들어가요 힘들어가지고 지금 근데 진짜 너무 덥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땀이 줄줄 나는데? 뱃을 먹자 할께냐 위 어디로 가야지? 위 아니야? 위로 가야될 것 같아 위였던 것 같은데? 이런 계곡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이런 계곡? 진짜 계곡에 들어가서 논적 나 고등학생 나는 중학생? 진짜 고르겠네 나 한 10년 넘었지? 땀 미쳤다 진짜 Silk 여기 신났네 같은데 XV에 너 또 수양 있니? 어떡해 어우 fins nice 좋으세요? 좋으세요? 가라! 청순!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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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벗긴 해 야 내 빨리 돌아 빨리 돌아 혁이에게 당한 채안씨 어우 야 너무 차가운데?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아이고 우와 춥다 우와 여기 셋 다 이지? 어 여기 둘 다 아이 벌써 기 빨린 아이 어 그러니까 아따 좋네 아따 좋네 야 저기 앞에 강아지랑 똑같은데? 야 너 뒤에 봐봐 강아지한테 혼났어 아니야 아니야 그 눈빛 아니야 여기 봐 여기 손 이렇게 아래로 딱해 담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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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가이가 되셨네요 예 여기도 좋네 원래 이런데 잠수해서 가슬기 따야되는데 잡으면 형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요 진짜지? 어 하하하하 기절시키는 거야? 잡으면 형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요 진짜지? 어 잡았어? 어 잡았어 어 아니 숨해놨는데 어 무릎다 무릎다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요? 안 보여 포짐한 Brook 야 possono 힘차로 warp 아 여기 아 여기 있네 여기저기 봐 아 거기가 다 도망갔네 손을 어떻게 잡아? 형이 저기서 나한테 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형 쪽으로 몰아줄게. 형이 저기서 나한테 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형 쪽으로 몰아줄게. 화이팅! 잡았어 서전. prende 보평 어.. 너무 웃겨 오오오 creation 잘하는데 Bridge Pis Robersm мен B 저 아저씨는 뭐하시냐구요 저 아저씨는 뭐하시냐구요 세즈가 쌍 이쁨 비가 봐 안 보여 어 이쁘다 여기 문 Ultra이 볼까 MC 보여줄까 보여줄봐 보여줄봐 보여주이바 왼job 두 번 보여줄게 젠균 posição 뒤처졌다 측정 불가 여기 손담아 오오오오오 passo 으어 꼼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밀키트 찌개 하나 사볼까요? 너무 이런거야? 왜 이러세요? 방금 나아 방금 나아 방금 나아 방금 나아 꿈빛 파티시에 방금 나아